다음은 월홀드의 시작! 아악! 이길! 이거는 근데 작전을 좀 세워야겠어요 체력이 없는 선수들 어떻게 할 건지 시간이 없습니다. 20초! 어? 물라이트 소닉이 의외로 좀 팔이 짧게 들어가서 광땡 선수를 못 물었습니다. 네 근데 아래쪽에 BT를 물러 들어갔죠? BT 잡고 10분만 버티자! BT 잡고 10분만 버티자! 저게 리슨 단단하다! 그러나 그러나 블레이드라서 자 빠르게 일단 배수이진 배수이진 버티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하나씩! 거기다가! 거기다가 샴푸! 깔아주고 5대3 시간을 빨리 써야됩니다. 일단 월호드 잡는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을 수 있거든요? 자 망크 침! 오! 빡빡빡빡! 아 끝! 아 이거 그래도 추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! 네! 아악! 지금 두 명이 들어갔어요! 이거는 잡았죠 이러면 그러네요 자 일단은 그래도 공복팀 입장에서는 지금 좋은 상황 아닌데 우쿠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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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상대의 D2도! D2도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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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N! Byheve Reid 2초! 아악! 아악! 어악! 아악! 아악! Eora! 정우오빠 Eora! 캐나 southern 아악! 아악! 준비되면 어! 잡혀줘도 되지 않을까? 상대 선수가 약간 생각될 정도로 아니 지금 뒤에 저 불이 저 불이 그냥 찜질 온돌방이에요 이거 전실공 전실공 들어가서 자 이거 잘 노렸는데 이거 차라리 시간 큰 다음에 배티 잡자 데모니 이거 데모니 데모닉슬리시 빠져나갔고 자 여기에 양쪽 다 각성기를 빠졌어요 전부 빠졌죠? 하지만 하지만 E 스킬 와 제노 타이틀 사고 났어요 이게 몰슛 아니 BT가 이걸 버티고 아 이거를 BT 선수를 잡으려다가 부쳤던게 사고가 됐네요 정일이 선수가 보고서 추가타를 때려줬고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교환 어 지금 갈고리도 같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만조칩 선수가 아까부터 못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자 이거는 방금 굉장히 좋았죠 어 너무 잘 몰았는데요 구석에 계속 갇혀요 부셨다 아오 맞았어요 결국 만두칩의 딜에 누웠습니다 자 공복은 급할거 없죠 머리 깨졌어요 이거 만두칩 떴다 광고 존다 노릴 수 있거든요 만두칩 그렇죠 근데 만두칩을 아마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장전에서 이제 각성기 함 자 찍찍 왔어요 각성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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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 어이거 이거 오히려 잡아 체력 많이 빠질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홀리마이트는 일단 뒤에 빠져있는게 아직 쿨이 지금 많이 돌고 있어요 네 아니 하지만 지금 기트가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버킷탐지예요 네 아쉽네 데뷔 으어어 자 그래서 홀란를 마무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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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 시간까지는 왔고요 오히려 웃고 이거 묶이면 이상해져요 그리고 이거 약속된 생리 시간 이거 잡힐 것 같군요 잡힐 것 같군요 그쵸 여기 까지 까요 여기 까지 까요 여기 이렇게 버티고 한 번 더 정리됐습니다 결국 하나 더 잡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체력이 4초 3초 공복이 공복이 오~~ 실팔드런 아니 이 합의 싸움 다시 몰라요 이건 마지막 희망의 신호탄이죠 그쵸 이정도 퇴력이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점핑으로 가서 붙어야 돼요 일단 턴은 빠졌습니다만 우꾸꾸가 우꾸꾸가 정말 잘 살아남아줘야 되고요 그쵸 진짜 우와 빠졌고 갈굴 빼고 건설이 결국 못 버티고 하지만 아 이거 뒤틀라서! 뒤틀라서! 뒤틀라서 쉽지 않습니다! 아... 아직 나아갑니다. 지금 20초! 이제 불쪽이나 구석으로 몰고 가면 한 번에 승사는 있습니다만! 네 맞아요! 지금 기공도 체력이 없어서 일로가요! 일로가요! 거기에 웃고 그... 기당은 힘들어요! 이게 들어오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! 그렇죠! 이거 위험하니까! 동천만 들어갖고요! 10번! 10번! 10번을 날라 포샷!